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게임 이번에 할게임 바로 네 닌자거북이1이구요 야 왜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강도같아요 강도 강도같네 왜이렇게 눈매가 사나워요 아 좋은거 보냈다고 스팀한번 봐달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빠 요거 1 깨고 난 다음에 스팀한번 볼게요 웹번 보우 악당들이 선한 사람들 죽이러가는 그런거 같은데 꼭 악당들끼리 싸우는거 같은데 아 네 안녕하세요 저게 원작 디자인이에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왓 왓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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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원 어 에어리어가 이렇게 나와있구나 요거 구멍이 구멍이 요거인거 같고 구멍이 요거 하얀색인거 같고 이런식으로 지도가 나와있네 그리고 애들 이렇게 고를 수 있나보네요 셔프리 오우씨 뭐야 생각보다 좀 일찍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써야되네 오우씨 오케이 잡아주고 하세기! 왓더 뻑? 하세기! 뭐야 별거 아니네? 원래 후쿠시마 여행 한번 갔다 와야된다구요? 후쿠시마 왜가? 내가 아! 야씨 저식들이 감히 어 뭐야 피자다 피자! 코아 뻥가! 피자 하나 먹어주고 올라갑시다 여기는 뭐하는데요? 이런 데는 못들어가나보네 하하 야 뭐야 이거 젤다야? 어 저건 뭐지? 뭔가 뭔가 나왔어요? 20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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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표창이구나 아 오케오케오케 셀렉트키로 갖다가 그거 하는거네 이쁘다 낀자거보기 시라너스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닌자거보기같이 생긴 애가 닌자거보기를 하네요 법사님 민자거보기 같이 생긴 애가 닌자거보기를 한다고요? 예 그러고 이렇게 오케 죽여버리고 지민치 아 새끼! 어어엔ق 야 저위에있놈 뭐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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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피다네? 아! 죽겠는데! 아 얘 왜 이렇게 쓰레기야 얘는 별로 안 좋은데? 도나텔로로 하자 오 야 얘 좋다 오오 사거리 봐 사거리 야 근데 뭐야 밑에까지 못 때려? 잠깐만 사거리는 좋은데 밑에까지 못 때리네? 미켈란젤로로 갖다가 플레이 합시다 얘로 갖다 싸우자 아 아 야 저거 어떻게 피하라고 오 오케이 잡았다 위에 여자 위에 여자 잡아온 거 같아 걔 아니에요? 그 에이프릴? 에이프릴 아니에요 에이프릴 어? 여긴 들어갈 수 있나? 죽여버려 죽여버려 오케이 죽이네 죽은 애들은 어떻게 살려요? 이거? 죽은 애들은 어떻게 살려야되지? 와 저렇게 숨어있는 거야? 죽여버려 뭐야 저거 무서운 녀석은 뭐지? 맵보면 가끔 구하는 에어리어 있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컷 빵가 아 와 저식들 장풍을 쏴야되네 죽여주고요 저건 뭐지? 저거 먹으면 피가 다 차는건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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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 대 맞았긴 했는데 괜찮아요 한 대정도 맞아야 돼 일로와봐 오 이 친구 가까이 안오는데? 저거 어떻게 때려야되지? 아니 이상한 놈이 들어왔네 강퇴했습니다 바로 처단했어요 여기는 그냥 피자으로 들어가는 곳인가보네 피자으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거 뭐야 로드롤러가 지나가는데 여기로 들어가야되나 도린다고 틀어내면 또 퀴즈내면 다툴내면 도린다고 로드롤 아 이거 봉 크다 이건 뭐지? 아 이거 그냥 적들 이렇게 다 죽여버리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무적이구나 무적 어? 어디로 가야되지? 이쪽으로 나가는 데 없어? 아 다시 돌아가야돼? 아 잠깐 얘는 보스때 싸워 보스때 써야되니까 이렇게 내려갔다 어 저 불 쏘는 놈 귀찮게 하네 자 요러면서 요러면서 빠르게 반대쪽으로 넘어갑시다 여기는 근데 이 맵은 왜 있는거야 도대체? 곱창을 굽자구요? 왜 곱창을 굽어? 죽여버렸네 죽여버렸네 카빵가 넣어주고 조심해서 천천히 천천히 이동할게요 뭐야? 뭐야 저 자식은 이친구 점프하나? 뭐야? 개어적인데? 개어적인데? 아오 야이쉬 오오오 이 친구 대단한 녀석인데? 갑자기 공격이 갑자기 덮치려고 아냐오 죽여버려 이상한 개 생명체들이 되게 많아요 왜 도대체 뭐하는 녀석들이지 다? 자 일단 맵을 봅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죠? 네 여기까지 왔어요 어 저거 뭐야 저 위에 날라다니는 놈들 뭐야 저거 와 점프력 장난 아니에요 점프 짱 높아 아 살려주세요 그러게요 특히 다섯시에 요상망측한 대생명체가 보여진거아 에? 특히 다섯시에 요상망측한 이상한게 있다고? 그거 티라노스님 거울보고 하신거 아니에요? 거울보고 생각하신거 아니에요? 아니죠? 거울보고 그런거 같은데 거울보고 그런거 같은데 아 잠시만요 죽는거 아니지? 죽으면 안되는데 다섯시에 거울이 있는거 아니에요? 거울인거 같은데 오오오 이 자식 콧불서다 콧불서 여기서 왠지 이렇게 때리면 될거 같은데 여기서 왠지 이렇게 때리면 맞지않을까? 아 아 아 야 아니 발판 디딜 수 있는게 왜이렇게 짧은거같이? 그냥 뚝 떨어지네 저기로 올라가야돼 올라가올라가올라가 올라가올라가 그.. 큰일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제가 볼때 이 표창으로 갔다가 잡아줘야될거 같아요 뭐야 별거 아닌데? 오 에이프릴 구했어 와 에이프릴 몸매 장난아닌데? 미쳤는데요 리베노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와무 벅사 대전이 피지컬 떡락했네 또 렛떠어 어 렛떠어 어쩌저쩌 아이 나 못봤잖아 아이 진짜 에이 아 쿠키하게 감사합니다 피지컬이 떡락하네 이게 뭔소리입니까 지금 이 정도는 잘하고 있는거지 여러분들이 했으면은 이거 1탄도 못깨고 네 1탄도 못깨고 아마 죽었을거에요 걸으세 걸으세 야 근데 왜 왜 사다리 사다리에 타고있을때는 공격을 못하냐 어우 씨 위험했다 어 어 어 어 어 야 무서운 눈 나왔다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요걸로 잡아 오케오케오케 어 또 나왔어 뭐야 야 몸이 계속 리젠되는데 뭐야 보스였어 자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요 자 요렇게 떨어져서 호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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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 또 나와 호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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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핫! 죽여버려 죽여버려 쇼끼리로 바꾸고 아하! 요건 몰랐지? 어 뭐야! 아니 밑으로 떨어져? 부메랑이 나 부메랑이 나 오케이 깼다 아 무기 바꿔 무기 바꿔 무기 바꿔 무기 바꿔 어어 어어어 어 저기 어 나 죽고 싶지 않은데? 카빵아 오케이 좋은거 먹었고 저거 뭐냐 도대체? 이상한게 있는데? 전략 게임 대부분 물량전밖에 모른다고? 아닌데요? 아니 물량전밖에 모른대?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분들 다들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 치과 가야되나 봐? 치과 안 가신지 다들 오래되셨죠 뭐야! 이거 왜 안 넘어가죠? 흡! 뻥! 렛츠고 미켈란젤로가 가장 좋네 얘가 공속이 빨라요 공속이 빠르고 범위도 어느정도 괜찮아가지고 얘가 제일 좋은거 같네 뭔데? 뭔데? 일어나 오케이 표창 3방향으로 던지는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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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았죠 카빵가 자 오케이 피 다채웠구요 아 아우 아니 얘네들 맞으면 좀 경직 좀 걸리면 안되냐? 경직이 안걸려가지고 그냥 맞으면서 겨들어와요 아 어어어어어 살려주세요 이거 왠지 떨어질거같은데? 하앗 저기 어떻게 통과해야되죠? 왜 안되구요? 뭐야 왜이렇게 안좋아해 다음에 외칠 때 하면서 셀카 찍어보자구요? 아 잠깐만 피 얻은거 다 날라가겠다? 왜이렇게 딜이 약해진거 같지? 이게 피가 적으면 적을수록 딜이 세지는 뭐 그런게 있나? 그런.. 그런게 있나? 자 여기서 어떻게 통과해야될까요? 헉! 아니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걸! 저거 어떻게 가야되죠? 저거 어떻게 통과해요? 저거 어떻게 통과해야돼? 뭐omy 도구 데스 원 아 그 의 PS g 가지고 怪 잠깐만 아닌데?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잠깐만 살려주세요 나 저기있으면 죽는다고 피가 얼마 안남았어 어떻게 해 피가 얼마 안남았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아 오 어 저거 어떻게 해야되지? 아 뭐야 떨어지는데? 에이? 일단 일단 엔드하고 일단 엔드하고 다시 처음부터 가봐 처음부터 가자 애들이 나 주워가지고 안 돼 내가 볼 때는 역사의 정장 runner 에이 날아 정말 남집사 아이템 남집사 남집사 하자 이번엔, 이번엔 제대로 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네.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아, 저를 그렇게 오래 보시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네요.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문제죠. 아! 죽겨버려, 이씨. 오! 하세기! 시키고, 들어와봐. 하세기! 죽여버리기. 어어. 오! 오케이. 카아빵까! 피자 먹어주고. 이때는 피자아웃이 아니었네. 투때부터 피자아웃이랑 제휴하고 그거 했나봐요. 피자아웃이 아니에요. 죽여버리고. 피자아웃이. 피자아블르. 소통. 또 피자아웃이. million! 집에 가시는구나. 하세기나 오비아웃이. 네, 이제 여기서 또 실패하고 도맹야? 인간에..? 쉽게 도착을 받아라! 죽여버렸죠? 자 에이프릴 구하러 가야겠죠 에이프릴 에이프릴 근데 옷을 안 입은 것 같애고 네 오우야 에이프릴 같은 여자친구 있으면 진짜 대박이겠다 아 제 취향이 그런건 아닌데 그냥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네 죽여버리구요 생각보다 쟤네들 몸빵이 단단하네 아 잠깐만 저쪽 안쪽에 피자 하나 있는데 피자 안 먹어도 되죠 레오나르도가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레오나르도가 생각보다 칼질 역시 주인공은 칼 들고 있어야 돼 얘가 주인공이죠 여러분들 레오나르도가 주인공 맞지 이거 보스까지 그냥 바로 달려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중간에 나오는 보스들 다 잡고 가야지 보스가 나오는 형식이에요 중간에 나오는 애들 다 잡고 가야지 그거 할 수 있는 건가 네 리더 레오나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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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파엘로 네 그리고 또 뭐시기냐 네 파세기 파세기 죽여버리고 저거는 좀 나중에 먹겠습니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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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 피했죠 자 저 개구리는 요걸로 갔다가 오케이 이제 컨트롤 좀 하죠 아 잠깐만 살려세요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먹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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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과 죽겠는데 어 피자다 피자 좋았어 자 여기서는 도나텔로로 바꿔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이게 캐릭터들을 잘 활용을 해야되네 네 마리의 캐릭터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훔쳐나가야되네요 아 코와뿜까 아 레오나르도는 지금 어 피가 많이 달아있으니까 어 라파엘로 갔다가 네 상대해줄게요 라파엘로가 제일 제일 구린거 같은데 얘는 좀 맞아도 돼 얘가 몽빵용으로 좀 네 쓰면 될 거 같아 오케이 잘 잡죠 에? 뭔 소리 하는거야 갑자기 베리 베리나가 뭐 어땠다고? 갑자기 아 망신은 못 견디는데 베리나는 여자라고 했어 베리 ㅋㅋㅋ 갑자기 갑자기 이상한 소리하나 했다가 뭐 첫당 어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개짓는 소리좀 안 나게 해라 어? 자 이런식으로 아 그러지? 오케이 잡아주고 자 그런 말 했다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건 맞는 말이긴 해요 여러분들 망시하고 망시하고 사귈게 아니잖아 망시하고 사귈건 아니잖아요 완전 틀린 말은 아니야 망시하고 사귈건 아니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남자하고 사귀어요? 여러분들 남자하고 사귈거에요? 그렇다고? 남자는 아니잖아 그래도 남자보단 여자 아니에요 그래도? 존예인데 트젠 vs 옥동자 닮은 여자 차라리 옥동자 닮은 여자가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옥동자 닮은 여자가 나을 것 같아요 존예여도 트젠이면 아닙니다 아 진짜 자 여기서 한번 안맞냐? 와 이게 안맞네 와 진짜 치사하게 해놨네 저 벗고 있는거냐구요? 아마도 네 어 납치당했으니까 옷이 성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아 와 이 씨끼가 죽으려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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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잠깐만 1 오케 오케 아! 와 이 자식 점프를 하네 콤보 공격 장난 아닌데? 오케 잡았다 에이프릴 구했죠?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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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살 세긴데? 그니까 오케 야만 안죽으면 돼요 도나텔로가 제일 좋은 거 같아 얘가 사거리가 길잖아요 얘가 가장 좋은 거 같아 4D 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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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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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음 예, 카펙구 음 음 음 음 음 자 도나텔로 카빵까 먹어주고 그렇게 약해 저희도 뭐 나오는거 같죠? 저희도 뭐 나오는거 같죠? 이렇게 잡았고 인정하고있기 어릴때 했던거 이게 아니라고요? 당연히 아니겠죠 저도 이거는 안해봤습니다 저도 이거는 안해봤습니다 이거 필수 저기다 여기 sorrow 왠 이쁜 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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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장떼높이뛰기 하라니까? 장떼높이뛰기는 뭐예요? 장떼높이뛰기.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다고? 장떼높이뛰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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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아이씨 5 5 5 5 5 5 5 5 아 여기 피자 있구나 피자 먹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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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6 6 7 7 7 7 7 6 10 10 10 15 17 14 15 15 15 여기서? 여기 여기서 점프 하라는건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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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떻게 지나가야되지? 적어도 길을 지나갈 수 있게는 만들어줘야되는거 아냐? 그냥 요정도? 따아악! 찰 대고 먹어주고? 어?! 어?! 대고 먹어주고? 눈을 감고 집중하라고요? 어, 어, 어떻게. 오, 아아아아아악. 아니 할 수 있어 포기하지마 와 이거 어떻게 지나가야되냐 포기하고 제가 보내준 게임하셔서 시청자 떡상 할 것 같은데 일단 볼게요 뭔지 뭐길래 아 여기 어떻게 지나가야 하지 여기 지나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음 음 이거요 이 게임 나쁘지 않겠는데 이런 게임 slack η 라이브 라온님 경고입니다 이제 제 멘탈을 더 긁어내려고 하면 바로 밴하겠습니다 저런 게임 빨리 나왔을때 빨리 노저는게 좋긴 하죠 그래도 오늘 이걸 깨고 싶은데 이 집에서 점프하면 되려나? 여기? 일단 여러분들 그러면은 세이브 해보고 한번 점프로 넘어가지는지 안넘어가지는지 그것만 한번 해볼게요 강제 세이브 한번 해놓고 점프로 넘어가지나 안넘어가지나 와 이거 안넘어가지는데 이것도 안넘어가지고 여기 살짝만 더 가면은 살짝만 더 가면 떨어져요 그럼 여기서 점프를 해야된다는 얘기인데 점프로 안넘어가지는데 이렇게 넘어가야되데 이렇게 넘어가야되데 1도 2도 안되는데 어떻게 넘어가야되지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된다는거야 뭔가 내가 모르는 다른 스킬이 있나? 내가 모르는 다른 스킬이 있나? 벌어가는거 안돼 여기서 살짝만 더 가면은 떨어지거든요 지금 이게 딱 걸친 상태에요 이게 지금 최대한 최대한 앞에 가가지고 걸친 상태거든요 여기서 1도트만 1도트만 가도 떨어져요 1도트만 가도 떨어져요 소점프해도 걸려요 네 점프를 작게 점프할 수 있거든요 작게 점프한게 이정도에요 작게 점프한게 이정도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작게 점프해도 떨어지고 세게 점프해도 떨어지고 그냥 걸어가도 떨어지고 아이씨 어떻게 하라는거야 도대체 얏 얏 어떻게 넘어갔지? 잠깐만 어떻게 넘어갔지? 어?! 어? 어? 우어얶 우어어? 우어어?! 우어어?! 아.. 이거 그거네 아 진짜요? 아 뭘 위로합니까 머리 밀면 되는거가지고 아 이거 그거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판정이 여기서 그냥 가만히 서있으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서있으면 떨어지는데 좀 움직이면 움직이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 한 요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멈추려고 하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앞으로 나가면은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점프를 할 수 있어 네 이 1도트의 차이가 네 여기를 지나가냐 못 지나가냐 네 를 만드네요 네 오케이 머리 밀면 되지 뭐 까줄꺼 네 그게 뭐 대수라고 머리 밀면 되지 오케이 일단 통과했어요 여기로 가야되나 뭔데 어어 여기로 가는거 봤구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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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돼 어떻게 해야돼 이건 뭐야 아 폭탄을 해제해야되는거 같은데 그쵸 아 아우 쒸 어이구 컨트롤하기 힘든데 생각보다 오케이 폭발까지 앞으로 1분 50초 어우 씨 뭐야이구 아 이거 위로도 올라갈 수 있구나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이거 닌자호기 원 되게 어려운데 지나가자 오 위로도 올라갈 수 있죠? 오케이 여기 위에도 하나 있다 오케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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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까지 네 닌자호기 원이 제일 어렵네요 원이 제일 어려워 어어어어어어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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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요래요래요래요래요래 뭐야 저것도 피 나는거야? 저 해초도 피 날아요? 말도 안되는 아! 괜찮아 괜찮아 막고 지나가냐 어씨 어어어 왜 앞으로 가지냐 뒤로 빨려 여기로 빨려 들어가는데 캐릭터가 애 맞지 했는데 여기로 빨려 들어가네 빨리빨리 이빨리빨리 안 돼!! 도너텔러밖에 안 남았어 도너텔러밖에 안 남았어 살려주세요 도 도너텔러밖에 안 남았어 잠깐 오오오오오 다 살아나네 컨티뉴하면 다 살아나네 와 이거 혜자게임이네 컨티뉴어면 다 살아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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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티뉴어면 다 살아나 근데 컨티뉴어면 제한있겠죠? 도나 만하긴 할텐데 컨티뉴어면 제한있을거에요 어 그래도 나름 배려는 해줬네 무기를 다 잃긴 했지만 무기를 다 잃었거든요 무기는 다 잃었는데 하세기! 이 새끼 죽여버려 아 처음부터 다시하자구요? 처음부터 다시해요? 처음부터 다시할까요? 아까전에 그리고 음악인생님께서 게임선물로 주신게 썸썸편의점이에요 썸썸편의점 그 뭐였지? 그거 있잖아요 그 그 뭐였더라? 그 빙수가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빙수가게 아 처음부터 다시해요? 알았어 처음부터 다시할게 기적의 분식집 노래 한번 부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토양변인인자거북 도련변도 도련 변인인자거북 도련 변인인자거북 도련 변인인자거북 도련 변인인자거북 무적의 용사들 나가신다 ㅎ 콰 뻥가 가자 가자 아니요 다시 하려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려고 노래 다시 부르고 시작했어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하려고 노래 다시 부르고 시작한 거예요 아! 아! 오우쉐키가 하세기! 하세기! 죽여버리고 그놈의 초심 뭐가 중요하다고 어? 그놈의 초심 그렇게 중요해요? 오케이 저거 피자는 안 먹어도 되죠? 피자는 안 먹어도 돼요 맞지 않았으니까 어우쉐 껌죽여 저 이제 자라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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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주고 죽여버리고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요즘 와모쿤의 스승인 이브스님이 안보이시네 트위치도 그분 죽었대니까요 그분 죽었어요 보니까 그분 죽었어요 죽었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안보여요 자 여기서는 좀 많이 맞을수도 있으니까 라파엘로로 갔다가 아 잠깐만 야 자꾸 뒤로 빠지니까 그건데 리셋되는데 자꾸 됐어 이걸로 이렇게 잡아줍시다 오케이 이거 오늘 깰 수 있냐구요? 충분히 깨지? 충분히 깨져 이거 목적이 있어 갑 누하텔러로 왔다가 보셨죠? 보셨죠? 아! 새끼들 자 얘로 바꿔서 아! 한 대 맞았네 자 이 개구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찍어서 이거 맞는 놈도 게임 테스트도 안해보고 그냥 냈다구요? 참 내판이구만 자 저거 먹으면 되죠 닌자거북이 얼굴 그려져있는거 먹으면 무적이 되더라구요 자 여기서는 도나텔러로 바꿔서 도나텔러로 바꿔서 이 친구 머리통을 갖다가 노려줍시다 노려주고 자 지금 도나텔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얘한테 어... 필자를 먹여줄게요 이때는 피자헛이 아니고 피자마루나